지난달 말 경찰은 뉴웨스민스터의 한 야외 스포츠용품점을 급습, 신호형 권총과 10만발의 실탄, 방탄조끼 등을 압수했습니다. 가계주인 67세 웨슬리 베이커 씨는 불법 무기 개조, 제작 등 6가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 경찰이 이번 사건에 부쩍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 개조된 권총이 범죄에 사용되기 쉽기 때문입니다. 누구나 몇 분 내로 간단히 개조할 수 있는 데다가 치명적인 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. 일반 권총처럼 일렬번호가 없어 등록할 필요도 없고 유사시의 추적 수사도 불가능합니다. 2,300불짜리 신호형 권총이 개조되면 2,500달러에 팔리고 있어 폭력 조직들에게 쉬운 수익 사업이 돼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우려가 큽니다. 최근 몇 주 동안 나나이모, 미플리지, 서리에서 내장의 불법 개조 권총을 압수한 경찰은 지금껏 수입된 신호형 권총의 수량에 대한 자료가 없어 얼마나 더 많은 불법 개조 권총이 나도는지 추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.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